디디디디디디팩트 디디디디팩트 여기가 잔칫집인가요?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나요? 디팩트 파티다 랩 저것 때려나 갩뉴 수명 깎이네 1막에서 유명한 인카운터 다 나오네 이럴바에 든든한 유물주는 엘리트 잡지 아리트 잡지 R R 1박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다 나오네 네, 물력 장와를 배신죠? 울려 아니 개꿀 아니 그니까 이 노예상인만 나오는 것도 일방인 카운터고 여기 슬라임마다 낭낭하게 얹어줘도 일방인 카운터 온란 인심 좋은 접탑 응 응 킹씨 시작 주워버려 난 체력 80일이다 멍청한 액체 괴물아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더샘 쥬만 떼고 피크 자막 크리스틱 카운터 이블룰 뱀 삭 이즈 어 아니 분열 좀 똑바로 해 인마 이게 아닌데 모함 이결함 모함 다시 돌아온 날씨 시작 다시 다시 시작 탐색으로 가져온 탐색으로 가져온 탐색으로 가져온 탐색으로 가져온 브랜드 뉴 탐색기 이건 룬 반구다 뭐 보고받으면 아플게 덜 아픈다 어차피 아픈건데 아픈건 싫으니까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방열판 헐알 방열판 다짐색이와 소주 먹었으면 끔찍한 시간을 보낼 뻔했네 아 아 왜케 빡딜함 자 이거 디펙트인거 확인하고 깡딜하는거 야 저게 결함이다 결함 에이주아 클릭 에이주아 룬 축전기 나오는 상상함 대신 축전기를 드립니다 뭐야 룬은 왜 빼고 룬은 사라질거 같으니까 인공물 좀 주라 인공물 좀 주라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짐색인데 어 이즈 편향 이즈 편향 내가 엘리트 가야겠는데 고무지에 답이 안보여서 이대로 불만 보면 당장의 살기야 하겠지만 답이 안보인다 아버지 친구 그냥 별관이구만 별관이구만 포션 두개 먹으며 아짐석 비행기 소주 나오는 시드임 피가 담긴 병 피의 거짓 아야 아 아 다수요 제발 왜 다 안줌 왜 하나만 줌 왜 뚱땡임 아니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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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가 강하기 때문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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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을 안 쓸 economics 벤양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아 좀 아 아 아 으 으 무지개라도 좀 빨리 나오지 으음 흠 힘이 빠진다 퓨 퓨 퓨 퓨 어디 무지 개 같은 카드도 없나 오랫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가밍 잔뜩 하자 가밍 잔뜩 하자 인공물 나오는게 제일 쎄질텐데 밀듬 노자란 디펙트님 인공물이 필요합니다 아유 세상에 4년만에 처음 의미있는 데 쓰겠습니다 중괄호 살찌우는데 사리사욕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번개구체 아니 번개구체 진짜 중요한데 무지 개같은 카드 어떻게 핸드가 이렇게 잡히냐고 물량먹어 인공물 급한 빨리 공물을 모아 내 풍위를 얻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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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 발굴 피지컬 가능 아니다 오히려 아깝다 버퍼네 버퍼네 이것도 편향 나중에 써야겠네 안개는 써도 되겠지 안개를 쓰든 두개를 쓰든 속도는 비슷하다 다음 들어가 아아 아아 조짐 네메시스가 조짐 물고기도 자기 물고기도 정실 아 아 나열팟 아 아 아 아 보전도 물고기 아 아 아 아 아 아 엎어지러워 아어리인지 알약 어디갔어 제발 급함 빨리 무지개는 벌써 무지개다리 건넜는데 무지개는 죽은거지 행요정 어? 엥? 아니 뭐 EM즈같은 소리하고있네 앞에 물음표한게도 없는데 딥딱 딥딥딱딱 딥딱딱 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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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발도 맞지 않는군 가위모 홀로그램 스택 넌 또 왜 왔니? 아까 볼일 다 본거 아니었어? 슬프했네 암세 가져왔어 얘네 화성을 덜 넣는 에메시스 양 장왕 조각무 배터리 충전 냉정합니다 사과해 주지 인마 뭘로 잡음? 이거 그냥 포션 하나 빨아야겠다 포션 하나 빨면 실수가 없지 근데 심상은 누가 잡아주냐 이제 심상은 누가 잡아주냐 이제 심상은 누가 잡아주냐 뭘 할 수 있는데 저백투성이나 넣으라고 파콘이나 가져봐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신공격 밖에 못하죠 어리석은 놈 게임 지니까 채팅 치죠 추워죠 딸깍 딸깍 사방 버퍼가 또 1대 물방 된구나 버퍼특 밀덴바 드로 개거지 같네 뭐 그동안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뭐 어떻게 드로 에럴수요 이럴 수가 있지 진짜 개호감 게임 진짜 개호감 게임 단팩을 두 장이나 넣으셨다구요 어쩌라구요 이에 엠주특 이에 엠주특 도자기특 개판이네 이에 엠주특 디펙트 또 죽음 디펙트 또 죽음 디펙트 또 죽음 무지 개를 강화하겠다 뭐야 전역 공구함 재생 개혼란 공구함 네 밀점집 감걸려서 고개 안 돌아가는 디펙트 밤바디단 바이바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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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맞나 게임 빵빵 발견해서 나온 코어서울주의 메아리냐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냐 메아리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뽑으면 된다 파워 그럴거면 메아리를 뽑는게 낫다 파워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메아리를 뽑으면 되는 것인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메아리를 뽑으면 되는 것인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뽑으면 되는 것인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뽑으면 된다 파워 연타면 게임방암 들어봤다가 화상 뽑으면 냉기로 막을 수 있긴... 막을 수 있긴 하네 안터죠? 아닌데? 제발 발견해서 버퍼 뽑으면 돼 뭐? 생각이 있나요? 사망 사망 이 결함은 무료로 죽습니다. 아크반다와 창의적인 인공지능 중. 이거 단타면 살 수 있나? 여타도 막네. 당신은 죽었습니다. 유다이. 쓰레기. 야 이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3개 중에 하나만 잡히면 이기는 건데. 하나만 잡히면 이기는 건데 어쩔 건데 안 잡힐 건데. 멘에. 매일 일일 업로드됩니다. 매일 일일 업로드됩니다. 매일 일일 업로드됩니다. 매일 일일 업로드됩니다. 으응 버퍼야 근데 버퍼도 안 빠지는데 아니 버퍼 빠지네 미안 아아 공허하다 창의적인 인공지능과 메아리 승부존에서 승자는 메아리인가 어 안타며 살지 않나 여름도 없지 아니 두판다 거의 90% 이긴다 메시네 두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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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에 두판다 가락 베어리죠 벽버트 밀덴마금 벽버트 밀덴마금 벽버트 밀덴마금 아 수면헝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수면헝의 연속 수면을 저지합니다 새로운 챔피언 나 그정도 벽버트 밀덴마금 벽버트 밀덴마금 빽버트 밀덴마금 벽버트 밀덴마금 한 틱 차이로 나날 답은 금강좌 하나 있었으면 이겼는데 예엠주 이딴 거 나와서 진거임 예엠주 1 2 3 완벽함 하나도 없어 완벽하면 디펙트가 아니지 완벽함